들어갈 때 됐다! 들어갈 때 됐다! 와! 됐다! 야 이거 우승후보! 농구 재밌다! 크로스맨 포터템 최강자전 잘 고르셨어요 지금 오늘 거의 안 맞으셔서 굉장히 컨디션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? 잘못 찾아왔구나 잘 찾아왔다는 거를 잘 찾아왔다 멍쿠션 멍쿠션 오우! 3 2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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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트래블링 와 살벌하네 여기서 보니까 프리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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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네가 이렇게 이렇게 맞아 여기 여기에서 돌아요 펴서 치면은 팀 대답만 너무 많이 안 해서 그때 네가 수비 너무 너무 붙어 지금 살짝만 터트러 그렇지 여기서 치 좀 쏴봐 빨리 이래야 될 거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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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장난 내가 너무 살벌 한 번 더 파워로 하면 프리드록입니다 프리드록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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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결승 가는 데 제일 걸림돈 되는 선수가 누구일 것 같아요 RM 3점 던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 분이랑 이 분 앞서 부탁드립니다 농후의 피어예스 대가리 막아 대가리 막아 알았어 자 클린 아 수비부터 시작하실게요 아 수비를 잘해 와 아 집중력이 그냥 와 와 와아아아 오이 오우 버텨 버텨 오하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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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스텔 들어온 trov데 됐다! 한 번도? 됐다! 네! gossip 야 이거 우승 уров following 몰라요 이거 오오오오 왕 오우 오우! 앤온! 자 역전 4대3! 슛을 조금 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안전 안 들어가서 잘 들어가서 조금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정상적으로 수비해서 그까지 막아볼게요. 공격 잘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수비해야 될 것 같아요. 고민하지 마세요. 제일 막아. 맞아 맞아 맞아. 고민해서 그래. 어. 슛. 슛 찬스다 싶으면 썩하네. 한 명 올라가야지. 오케이. 나오겠지? 오우! 오우! 아우! 아우! 야! 모른다 모른다 이거 모른다. 오우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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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야! 아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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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EDR 그 핸드업으로 안 나오는 게 아까는 예찬이가 수비하셔서 수비를 해주는데 이게 수비 공격투에다 힘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. 레이옵으로 지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. 레이옵으로 지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. 스스로 지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. 그렇게 맞지. 슛 쏠 걸 이렇게 된다고. 어. 아 지금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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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. QC 너무 안 들어줬어요. 제가 못 나오는 탓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더 연습해서 농구를 잘해지도록 하겠습니다. 결승해서 누구랑 만날 것 같아요. 그런데 볼트니로랑 결승하면 그림이 좀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아까 그 고대에 덩치기 심평. 팔뚝이 거의 휘, 허벅지만. 그런 것 같아요. 매직 좋았어요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